대림 정보문화도서관이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관 도서 납품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17년 5차 도서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실제 서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상 수재지가 영등포구인 서점, 도서마크 용역이 가능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서관 희망도서의 납품과 납품 도서와 동일한 마크 데이터 및 장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납품을 희망하는 지역서점 대표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9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